1. 최지우 최지우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겠다. 깜짝 결혼. 뉴스 소포 깜짝 결혼한 최지우가 자필 편지를 통해 따뜻한 가정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 최지우는 3월 29일 팬클럽 홈페이지 스타디어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결혼 사실을 알렸다. 3. 최지우는 조금은 갑작스럽지만 너무나 행복한 소식을 전하겠다며 오늘 오후 가족분들만 모시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답니다라 말했다. 4. 이어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알렸다. 5. 또 미리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며 참석하실 가족분들과 공인이 아닌 그분께 혹시나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웠다고도 말했다. 5. 마지막으로 최지우는 변함없이 작품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6. 마지막으로 최지우는 변함없이 작품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